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김짠부님이 지으신 살면서 한번은 짠테크입니다. 27 김짠부의 행복한 재테크 이야기입니다. 저자를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명품 언박싱 대신 가계부 언박싱, 먹방 ASMR 대신 옷사지마 ASMR, 돈 쓰는 것보다 돈 모으는 게 더 힙하다는 유튜브 채널 김짠부 재테크의 김짠부.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고 월급은 원래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니 오늘 당장 멋있게 꾸미고 사람들 만나고 카드값을 돌려막으며 극강의 율로족으로 살았다. 하지만 돈을 쓸수록 행복하기는 커녕 공허함 우울함만 커졌다. 서른 전에 독립하라는 부모님. 그리고 6년 넘게 일했는데 한없이 작고 귀여운 통장장고. 서른이 딱 4년 남은 26. 그는 다짐했다. 더 이상 돈에 등 돌리지 말자고.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월급의 80% 저축. 사회초년생이 할 수 있는 짠테크 섭렵 1년 6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모았다. 그 과정에서 2030 재테커, 짠테커만의 외로움을 실감하곤 이를 나누고자 유튜브 채널 김짠부 채널을 시작. 지금은 1인 기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김짠부님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45만 명의 거대 채널로 성장했고요.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30대의 용인의 집을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도 상황이 안 좋고 부동산도 하락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또 예금에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축을 한 이야기가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책을 읽게 되었고요. 사회초년생이 과소비를 하다가 결심을 내린 다음에 짠테크를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잘 담겨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은 쉬지 않고 일하는데 돈이 계속 없다. 파트 2는 수입 200만원 지출 250만원 이게 가능해 파트 3은 이걸 왜 아끼려고 왜 사려고 왜 파트 4는 티끌 모아 티끌 흙무더기라도 만든다. 제목에서 볼 수 있겠지만 전체가 다 어떻게 저축하고 절약해서 돈을 모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님이 관심 있으셔 할 내용을 꼽아봤는데요. 재테커가 가져야 할 마인드 3가지, 그 다음에 통장 쪼개기, 돈은 수단이긴 한데 돈에도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카페라떼 효과보다 효과적인 한 달이자 만원 이게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할부로만 살 수 있는 건 내 물건이 아니래. 그리고 사장에서 저축, 주식, 부동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저축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주식, 부동산은 시간이 남으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보가 어떻게 주식, 부동산에 입문하고 공부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계셔서 여기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내용이 초보 투자자가 어떻게 저축을 시작하느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고 평이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책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그동안 주식이나 재테크, 부예 관련 책의 리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영상의 길이도 길고 너무나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머니티비라는 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는 돈과 관련된 5분 정도의 짧은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돈의 속성이나 어떻게 부를 읽을 수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긴 영상이 보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 채널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댓글에 주소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테크가 가져야 할 마인드 3가지. 첫째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20대에 들어선 후 왠지 모르게 부자라는 단어가 오글거렸습니다. 항상 제 미래를 생각하면 돈에 쩔쩔매는 모습부터 떠올랐고요. 오죽하면 친구들과 우린 나중에 나이 들어도 경제 수준이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화를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기사를 보니까 한국인에게 부자의 기준은 10억이라고 하네요. 예전 같으면 막연하게 10억 너무 큰 돈이야 라고 했겠지만 돈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어기라는 금액이 꽤나 가깝게 다가옵니다. 혹 누군가 물을지도 모르겠네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 아껴서 뭐하냐고. 그럼 반대로 재수없게 100살까지 살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네요. 둘째 티끌 모아 흑무덕이 그리고 태산이다.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1억은 천만원부터 모이나 아니죠. 1억도 100원, 천원부터 모입니다. 이 간단한 공식을 깨달으면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누수지출을 막을 수 있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면 티끌 모아 흑무덕이 정도는 만들 수 있는 현실을 봐야 해요. 티끌조차 못 모으면 결국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말과 꿈은 무료다. 내가 돈을 모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성비.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성비는 말하기와 꿈꾸기입니다. 돈이 하나도 들지 않지만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마다 난 경제적 자유를 이룰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외칩니다. 40에서 50대의 은퇴 걱정 없이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하고 싶은 거 하는 노을을 꿈꾸고요. 자 이렇게 마인드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돈은 수단이긴 한데 돈에도 목표는 있어야지. 돈에도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재무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연도, 현재 나이, 종잣돈, 총액으로 표를 나눠 100세까지 나이 재무 목표, 즉 돈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돈에도 목표가 필요하다니 좀 충격적이었다. 왜 그 누구도 돈에도 목표를 가지라고 알려주지 않았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공부 목표만 알려준 건지 조금 억울했다. 아무튼 일단 나이 현 위치부터 적어 나갔다. 돈의 현위치, 연도 2019년, 나이 26, 목돈 300만원, 저축액 0, 총액 300만원. 적고 나니 찾아오는 또 한 번의 현타. 스무 살 때부터 일했는데 모은 돈이 300이라니. 재무 목표라는 현실 앞에서 힙한 물건과 자랑이 번복된 인스타그램 인증샷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다 팔아서라도 저 총액의 숫자를 늘리고 싶었다. 현타가 있어야 발전도 있겠지라며 스스로를 토닥거렸다. 그리고 연도별 목표 금액을 쭉 적었다. 매년 은행 예금에 돈을 맡긴다는 기준으로 연도별 총액 금액을 2%씩 늘어나게끔 설정했다. 2024년부터는 투자를 염두에 두고 이자율 연 8%로 계산했다. 목표 저축액은 매년 2천만원. 연봉이 2,400만원이 채 되지 않았기에 작고 소중한 우리 연봉이가 들이면 비웃을 목표 금액이었다. 하지만 주말 출근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2천만원을 적었다. 당시 내가 일하던 방송국 특성상 주말에 출근할 사람은 필요했고 당연하게도 주말에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적었기 때문에 내가 주말 출근을 자처하고자 마음먹었다. 출근하면 돈도 벌고 밥이랑 커피도 회사에서 먹고 친구들도 못 만나니까 일단 돈 쓸 곳을 어떻게든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2천만원까지는 못 모은다 해도 이렇게 적기라도 하면 그 비슷한 금액이라도 모이겠지라는 패기어린 마음을 먹었다. 26세 2천만원, 27세 2천만원, 28세 2천만원, 29세 2천만원 이렇게 쭉 적어 나가니 2023년 30세라는 칸에 총액 1억이 찍혔다. 당장 내 수중에 있는 돈은 300만원뿐이었지만 재무 목표에 써놓은 대로만 가면 1억이라는 돈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내 인생의 억이라는 숫자를 보다니 나 이러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김치국부터 한 사발 들이켜고 나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보통 재무 목표를 쓰기 전에 가계부나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고정수입, 고정지출을 파악하라고들 한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일부러 일단 1억이라는 목표와 그에 따른 계획을 먼저 세웠다. 그렇게라도 목표 금액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연봉이 2,400만원이 안되는데 매년 2천만원을 모으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현실감 없는 재무 목표이긴 했지만 그만큼 30살에는 1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리고 정말로 신기하게도 계획대로 26살 12월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모았다. 사실 1억이라는 금액은 평범 어부더 온탑인 나 같은 사람은 본 적도 없는 돈이다. 1억 모으자 하고 내뱉기는 했지만 계속 1억만 생각했으면 예전처럼 막연하게 돈 모아야지 아 1억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냥 살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2천만원은 뭔가 만져본 적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액수랄까? 매년 2천만원을 모은다고 적어놓으니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돈을 모으다 보면 수많은 현타가 찾아온다. 나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까지 돈을 모아야 해? 그냥 살던 대로 살까? 하는 생각부터 똑같이 보너스를 받아도 친구는 셀프 선물을 하고 나는 저축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괜히 엄청 비참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남과 비교하며 흔들리고 지칠 때마다 재무 목표를 보면서 버텼다. 핸드폰, 노트북은 물론이고 방 안에도 재무 목표를 붙여놨다. 지름신에 흔들릴 때마다 재무 목표를 보며 나에게 물었다. 당장 너에게 필요한 게 저 물건이야? 아니면 내 집이야? 당연히 집이었다. 지금도 1억 모으기는 여전히 순항 중이다. 돈에도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사실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무작정 공부하기보단 특정 대학을 목표로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취약한 과목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 공부했던 것 같다. 자신의 돈 현실, 재정 상황이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면 우선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나의 꿈과 그 꿈을 이뤄줄 하나의 도구로 돈 목표를 세워보면 좋지 않을까? 김치국 마시다 보면 건더기라도 건지니까 설레발 치다 보면 마음도 설레고 신이 나니까 재무 목표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자꾸 나무만 보려는 내 시선을 숲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돈 액수와 그에 맞는 액션 플랜까지 세세하게 세울수록 좋다.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붙여가며 내가 꿈꾸는 멋진 미래를 상상해보자.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한 거를 얘기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쓰고 남은 돈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재무 목표대로 통장 쪼개고 모아요. 액수도 액수지만 자신만의 액션 플랜도 중요합니다. 2천만 원이 모이면 본격적으로 투자 공부를 시작해보자. 5천만 원이 모이면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해보자. 1억이 모이면 집을 알아보러 다니자. 이런 식으로요. 돈과 그에 맞는 계획을 짜놓으니 주변 사람의 플렉스에도 꿋꿋하게 제 길을 걷게 되더라고요. 통장 쪼개기도 중요합니다. 통장을 쪼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선저축 후 지출. 돈 모으라고 저축하라고 하면 우린 필요한데 돈을 쓰고 남은 돈을 모으려고 해요. 안타깝지만 남은 돈, 남는 돈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돈은 내 손에 있으면 그냥 다 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통장을 굳이굳이 귀찮게 쪼개고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현란한 재테크 방법이 아니라 내 무의식을 통제하기 위한 자물쇠 같은 거예요. 전 통장을 4개로 쪼갰어요. 월급 통장, 저축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회사랑 연결된 은행을 월급 통장으로 정했고 저축 통장과 생활비 통장은 주거래 은행 통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상금 통장은 CMA 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다음 날에 바로 저축 통장으로 자동이체되게끔 설정해놨어요. 그리고 고정지출과 생활비를 더한 금액을 생활비 통장에 이체했고 그 안에서만 쓰려고 노력합니다.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집에 있는 물건을 중고로 팔기도 했어요. 주말 출근을 해서 수당을 채우기도 했고요. 내 월급의 6배는 있어야 그게 비상금 통장이라는 말을 어디서 주워듣고 매달 10만원씩 비상금을 모았어요. 비상금은 말 그대로 비상일 때 써야 하니까 언제든 이출금이 가능하면서 이율이 높은 CMA나 파킹 통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 통장은 절대로 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장을 나누는 거는 돈을 모으는 고수들은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지출이 관리가 되고 저축 금액을 미리 떠나야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저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게 책 쓸 때는 저자분이 20대 후반이어서 20대 후반의 여자분의 말투로 글을 썼기 때문에 참 읽으면서 오글거리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라떼 효과보다 효과적인 한 달이자 만원 카페라떼 효과 식사 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을 아낄 경우 기대 이상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음을 나타냄 즉 하루 카페라떼 한 잔 값인 소액의 돈이라도 절약해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으면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 돈 아끼자 재테크 하자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커피값을 아끼자는 말이다. 나도 저런 경제용어를 알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커피값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긴 했다. 나이 가계부에서 커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피값을 아껴보겠다는 다짐과 실천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다른 것도 아니고 커피만큼은 양보가 안 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직장인에게 허락한 유일한 마약 카페인 출근길에 한 잔 정신 먹고 한 잔 마시다 보면 하루 만원은 우습게 나가는 커피값 하루에 만원이면 많이 나가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커피를 어떻게 줄이냐고 이 과정을 무한 반복했다. 오죽하면 유튜브에 커피가 몸에 안 좋은 이유를 검색했을까 카페인 중독자인 나는 돈을 아끼기 위해 커피를 못 마시는 상황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건강 염려증이 있는 나는 건강을 위해 커피를 안 마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절충해서 하루에 한 잔이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루 한 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런데 와중에 정말 선물처럼 찾아온 정보가 있었다. 이건 마치 아브라 카다브라보다 강력한 주문 바로 한 달이자 만원이라는 주문이다. 당시 나는 매일같이 이율 높은 적금을 알아보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갈아탈 생각으로 발견만 하면 은행으로 당장 달려갈 기세였다. 당시 시중은행의 금리는 1%대 후반이었고 특판이라고 뜨는 적금도 2%대 후반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특판 정보를 검색하다가 2.3%의 적금이 떴기에 포털 사이트에서 적금 계산기를 검색해서 계산을 해봤다. 1년 동안 매달 100만원의 적금을 넣는다고 했을 때 2.3% 이율로 얼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숫자를 하나하나 넣었다. 근데 웬걸 적금 계산기에 뜬 세후 이자는 12만 6천원. 100만원씩 12개월을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12만원대. 즉 한 달에 이자 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100만원씩 매달 넣을 때 한 달 이자 만원이라니 좀 충격적이었다. 물론 1%도 소중하고 고맙긴 하지만 들이는 노력에 비해 1% 한 달에 만원 받으려고 내 돈과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나 쏟아야 한다고? 그때는 이 현실이 어이없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눈으로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몇 퍼센트 더 높은 적금을 찾는 것보다 그냥 하루에 커피 한 잔 안 마시는 게 더 낫겠다. 만약 커피를 매일 두 잔 마시는 사람이 한 잔으로 줄이면 하루에 약 5천원 돈을 아낀다. 5천원 곱하기 31. 15만원. 즉 한 달에 15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한 달에 15만원이라니 한 달에 1500만원씩 적금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한 달 이자다. 허허 지금 쓰면서도 웃음이 난다. 개인적으로 카페라떼 효과라는 경제 용어보다 한 달 이자 만원이라는 주문이 나의 커피 지출을 포함해 모든 지출의 방지턱 역할을 했다. 누군가는 그랬다. 5%의 수익보다 5%의 절약이 훨씬 쉽다고. 물론 절약만 지향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재테크가 처음이라면 수익이라는 물을 담기 전에 내 그릇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소비습관. 즉 씀씀이라는 그런 말이다. 그릇에 금이가 있고 구멍이 뚫려 있다면 아무리 물을 넣어도 다 빠지기 마련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출 통제 능력을 키워서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고 조금씩 물을 부어야 한다. 재테크의 기본 오브 더 탑 기본이 바로 이 단계라고 생각한다. 재테크를 시작하자마자 커피값 타령하는 것도 사실 이것 때문이다. 한 달이자 만원은 지출 통제 능력을 키워주고 절약을 고통이 아니라 즐거운 과정으로 인식시켜주는 효과적인 주문이다. 그래 만원이라도 아끼자라는 생각보다 난 방금 100만원을 저축했을 때 받는 이자를 공짜로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 더 재미있으니까 아끼는 게 아니라 번다고 생각하는 것 커피값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 이야기도 많이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할 때도 천만원을 투자해서 10%를 수익을 내면 백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백만원을 추가 수입을 얻거나 백만원을 저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은 자신이 지출하는 것을 조절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게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할부로만 살 수 있는 건 내 물건이 아니래. 여기서도 상당히 좋은 팁이 나옵니다. 내 씀씀이를 돌아보자마자 바로 행동에 돌입했던 건 신용카드 해지였다. 나이 지름신을 물심양면 지원해주는 할부를 떼어낼 수 있을지 걱정됐다. 고정지출 중에서도 생활비 예산을 짤 때 난 자연스럽게 할부에 기대고 있었다. 옷값을 고정지출이라 생각하면 매달 10만원 정도를 옷 예산으로 잡고 이번 달에 한 30만원어치 샀으니까 그거 3개월 할부로 하면 되겠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는 계산법인데 당시에는 나름대로 줄이겠다고 예산을 짜는 내 노력이 가상하다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저축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이 내 뼈를 때렸다. 할부로 살 수 있는 건 닌 물건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셈. 아 뭔가 할부에 고마워했지. 바보들 그거 어차피 내 돈이 아니야. 라는 말처럼 들렸다. 여태껏 고맙게 느껴졌던 무이자 할부라는 친구가 알고 보니 간신배였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사실 말만 무이자지 다음 달과 다다음 달 금액까지 미리 뺏어 쓰는 것 아닌가. 내가 그랬다. 조금은 타이트한 예산을 짜놓고 미리 적금 금액을 다 이체해 버려도 그놈의 신용카드 때문에 예산을 넘기는 날이 많았다. 일단 쓰고 생각해보지 뭐 라며 결제하거나 예산을 핑계로 할부를 한 적도 있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 예산을 짜는 게 무의미해졌다. 빚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 할부는 나쁜 빚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날 신용카드를 잘랐다. 할부로만 살 수 있는 건 내 물건이 아니라는 말을 되새기며 강제 절약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바꿨다. 그리고 할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스스로 못 박았다. 지금 같은 세일은 없을 것 같은데 당장 돈이 부족해서 부모님한테 2만원만 빌릴까 생각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안 사면 100% 할인이니까 남의 돈을 빌려와서까지 사야 되는 건 내 물건이 아니니까 그렇게 스스로 소비 통제 능력을 길렀고 그 누가 옆에서 소비를 하라고 자극해도 안 쓸 수 있다는 자신이 들 때쯤 다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저도 최근에 읽은 책에서 하도 신용카드를 없애라고 해서 저는 신용카드가 딱 하나 있는데 이 카드를 책상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신용카드를 안 쓰고요. 제가 업무상 공부를 띠는 경우가 있는데 공부를 띠는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편해서 공부를 띌 때 카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나 각종 세금을 낼 때 할부로 안 내면 너무 아까워가지고 각종 세금을 낼 때는 7개월 할부가 무이자이기 때문에 7개월 할부로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지출 통제가 예전보다 훨씬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카드값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정말 최소한으로 나와서 예전에는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갔는데 요새는 월급이 통장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유는 할인 때문이었다. 매달 나가는 통신비와 용인 서울 출퇴근으로 한 달에 약 15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썼는데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의 할인율은 너무 낮았다. 그래서 다시 신용카드를 만들어도 되는지 일주일에 넘게 고민하고 할인율 높은 카드를 분석하고 정보를 찾고 찾아서 만들었다.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을 스스로에게 내걸었다. 1. 절대 할부는 하지 않을 것 2. 선결제를 이용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것 3. 매달 얼마나 할인을 받는지 결산할 것 우선 결제 일별 이용기간을 검색했다. 매달 1일에서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그달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되도록 결제일을 정했다. 어차피 한 달 예산에 맞춰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앱을 통해 그날 사용한 금액을 선결제했다. 선결제를 하면 연동해 놓은 생활비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간다. 신용카드는 원래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이 그 다음 달 중순쯤 결제되는 시스템인데 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셈이다. 이런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번 달에 얼마의 잔액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결제를 활용했다. 돈을 쓰고 선결제를 하면서 쓴 돈을 한 번 더 보니 반성과 각성의 효과도 얻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지출하는 날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매달 말일에 한 번에 선결제를 했다.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쓴 금액이 다음 달인 9월 14일에 나가는 시스템인데 매달 8월 31일에 미리 9월 14일에 나갈 돈을 선결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계부를 꾸준히 썼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 얼마를 썼는지 확인하기도 쉬웠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읽자마자 제가 공부 뛰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바로 선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한결 더 가벼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바로바로 선결제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할부 유혹을 부르는 지출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무언가를 사기 전에 미리 돈을 모아놓고 사낸연습을 하면 지름신이나 사실은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한 것 같은 할부 유혹을 떨쳐낼 수 있다. 때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진짜 복이 다가오기도 한다. 한동안 아이패드 아리를 했던 나는 매달 10만원씩 따로 돈을 모았고 그 사이에 정말 좋은 기회로 특A급 중고 아이패드를 80만원에 구할 수 있었다. 만약 지금 할부가 있다면 끝없이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 정신 차리고 할부부터 갚는 걸 추천한다. 할부가 만든 매달 빚을 사라지게 하고 앞으로 다신 만나지 말자며 영원한 작별을 고하는 것이 좋다. 즉 소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 80만원이나 100만원 같이 큰 돈은 한 번 지출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무이자 할부가 있으면 무이자 할부를 하잖아요. 그것도 매달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기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생기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돈을 모아서 일시불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지출 관리가 됩니다. 김짠부님은 그것을 하셨다는 얘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물건을 살 때 무이자가 있으면 무이자 할부를 사용했는데 그렇게 해도 돈 관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 외에는 절대 저도 이제 무이자 할부 같은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심플 이즈더 베스트 저축 재무 목표 가계부 고정지출 변동지출 통장 쪼개기 이런 단어들을 듣다 보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면서 뭐부터 해야 할지 복잡해진다. 계획만 짜다가 실천하기도 전에 기운이 다 빠지기도 한다. 내가 받는 고민들을 보면 대부분 이 단계에 있는 것 같다. 재무 목표에서 목표 저축액은 어떤 기준으로 쓰면 되나요? 만약 일을 못하게 되면 어쩌죠? 그런 고민 상담을 받을 때마다 내가 역으로 했던 질문은 모두 목표다. 왜 돈을 모으세요? 학자금 대출 전세 보증금 내 집 마련 등 목표는 다양했다. 그럼 그 목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면 돈을 모아야 할 것 같다고 답한다.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부턴 답하기 어려워한다. 모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난 늘 같은 답을 한다. 다이어트 할 때 덜 먹고 더 운동하는 게 정답이잖아요. 돈도 똑같아요. 덜 쓰고 많이 모으고 더 벌면 돼요. 심플 이즈 더 베스트 간단하다. 돈을 모으면 된다. 돈을 모으는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길 저축부터 해보면 된다. 처음에 정보 가잉으로 뭐부터 해야 할지 헷갈릴 때 나도 저축부터 시작했다. 일단 내 기준에 정말 큰 금액이었던 50만원부터 저축해보기로 했다. 청약, 비상금, 경조사 비상금까지 합쳐 한 달에 80만원을 저축했다. 두 달만 모아도 160만원. 스스로 너무 되게 냈다. 하지만 이 뿌듯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재테크 카페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입의 80% 이상을 저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도 내 저축금액을 퍼센트로 계산해볼 생각은 못했다. 하도 80%, 90% 이야기해서 나도 내 수입 대비 저축률을 계산해봤더니 40%가 채 되지 않았다. 8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 큰 것 같았는데 저축률로 따지니 굉장히 작게 느껴졌다. 그 이후로 저축률 높이기를 목표로 고정지출, 변동지출, 누수지출을 줄여나갔다. 최대 88%까지 저축하고 자랑스럽게 카페에 자랑하기도 했다. 항상 부럽습니다. 대단하세요. 라는 댓글만 달다가 이젠 내가 그런 댓글을 받게 됐다. 그 정도가 되면 이젠 사람들이 반응 때문이 아니어도 통장장구에서 느껴지는 듬든함에 매달 평균 80% 이상은 자연스럽게 저축하게 된다.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저축도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1. 재무 목표를 세운다. 2. 월급의 50%를 저축한다. 3. 가계부를 쓴다. 재무 목표를 세우고 나선 바로 저축이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저축부터 해야 한다. 월급의 50%를 어떻게 저축할 것인가. 200만원이 월급이라면 100만원을 저축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으로 생활해야 한다. 물론 통신비, 교통비 같은 고정 지출도 이 100만원에 포함해야 한다. 130만원은 기본이고 150만원만 쓰기도 벅찬데 어떻게 100만원으로 살지? 다시 한번 물어야 한다. 돈을 왜 모으냐고. 목표를 한번 되새기자. 자연스럽게 모이는 돈은 없다. 의식적으로 가계부를 쓰며 내 지출을 점검해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무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계부를 안 써도 월급의 80%를 모으는데 무리가 없다. 하지만 난 본투비 무력러고 그런 나를 점검하고 셀프 반성하기 위해선 가계부가 필수 코스다. 돈을 적는 자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한다. 짠 세계의 적자 생존을 받들고 있다. 그리고 저축을 하기 위해서 적금을 여러가지로 쪼개서 만드는 건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서 큰 덩어리 두개로 적금 통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짝지만 여러 덩어리를 만들어 만기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자신은 이게 적성에 맞았다고 하고요. 고민할 것도 없이 저축을 해야 하지만 저축을 망설이게 하는 데에는 돈이 돈을 만드는 시대에 저축한 돈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한몫할 것이다. 힘들게 모아도 금리는 낮고 이렇게 모은 돈으로 더 나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괜히 아쉬운 마음도 든다. 그래서 나는 항상 제2금융권 은행에 적금 통장을 만들었다. 은행보다 높은 금리 약 1% 정도가 높고 특판을 이용하면 최대 2%까지도 높은 금리로 적금을 만들 수 있다. 난 제2금융권 중에서도 새마을금고만 이용했는데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에 가입하면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희가 저축을 해서 이자를 탈 때 여기에 15.4%의 이자를 떼가거든요. 정말 그것도 너무나 아깝죠.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저축을 하고 조합원 자격이 되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높은 이율의 특판 정보를 찾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 두 군데에 가입한 다음에 특판이 뜨면 알림을 주는 서비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판은 빨리 마감되니까 오전에 일찍 직장인은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정말 계획적으로 저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유튜브를 해서 성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식과 부동산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처음에 주식을 하기가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책부터 받고 그 다음에 모의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일단 주식 시세를 보고 샀다 치고 그 금액을 자신의 적금 통장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보면 알겠지만 1% 어느 경우에는 5% 가까이 주가가 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거를 보니까 자신이 저축을 해서 돈을 모을 때보다 너무나 금액의 변동폭이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의투자를 하다 보니까 약간 감이 와가지고 이제 실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돈을 넣었으면 더 큰 수익이 올렸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유혹을 뿌리치고 월 30만원짜리 유료 리딩방까지 가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입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료 리딩방에서 계속 종목을 추천하고 단기 매매를 붙이기 있잖아요. 그래서 김짠분님은 그게 너무나 적성이 안 맞았고 고점에 물려가지고 30% 손해를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료 리딩방은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곳이 다른 것을 느꼈고요. 호되게 당하긴 했지만 다행히도 주식으로 돈을 잃지는 않았다.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 쪽으로 눈을 돌렸다.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큰 기업들 위주로 조금씩 주식을 사모았다. 보너스나 부수입이 들어오면 사고 싶었던 기업의 주식을 사는 재미도 쏠쏠했다. 그리고 지금은 저평가 우량주를 찾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ETF 얘기도 하십니다.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가지고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특정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인데 수수료가 싸서 요새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리고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동종업계 여러 종목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식 투자에 관련된 것은 제 채널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 채널에 그 좋은 양질의 책을 리뷰한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한 경험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 그리고 주식을 투자한 것도 돈을 모아서 2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 그것을 이자가 적금이 아닌 다른 곳으로 굴리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고요. 이제 2천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 1억까지 모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1억을 모으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가보고 카페도 가입하고 막 그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유료 임장 모임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료 임장 모임에 가입해서 임장도 다녔다고 합니다. 5개월에 55만 원인 부동산 관련 모임에 가입해서 임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 거의 임장을 다니거든요. 근데 참 돈을 주면서도 임장을 간다는 게 상당히 새로웠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에 약간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최근에는 부동산을 들려서 상당히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주택을 살려면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대출이 나오는지 그런 것까지 다 물어봤는데요. 1주택이 있으면 현재는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면 부동산 투자를 하기가 힘든데 하여튼간 좀 더 부동산에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부동산 사장님과도 친해지고 그 다음에 시세도 대충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 사장님들이 잘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일자리가 주변에 많은지 교통이 좋은지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주변 인프라가 좋은지 주변에 공원이 있는지 등 주변 입지를 확인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의 재테크 방향이 있다면 관련된 카페에 가입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모임을 참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객노노라는 앱을 사용해서 근처에 집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대장 아파트를 찾아보고 근처에 학교가 있는지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렇게 계속 찾아본다고 하고요.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를 부동산에 끊임없이 노출시켜야 한다. 주변에 누가 있고 내가 어떤 말을 듣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에 가입한 카페에 들어가 사람들이 낙차루기, 인테리어 인증샷, 도서 목록 등 내가 자극받을 수 있는 게시글을 보자. 뭐든 각 잡고 하려면 금방 지치는 것 같다. 재미있게 게임하듯 다녀야 오래 할 수 있다. 어차피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거 아니니까 평생 해야 하는 거니까 이왕 할 거 재미있게 해보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것도 제 채널에 부동산 관련 좋은 책을 리뷰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짠부님이 살면서 한 번은 짠테크 책을 살펴봤고요. 제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 번 읽으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 정말 다양하게 어떻게 저축을 하고 소비를 억누르고 카드값을 줄이고 카드를 없애고 그런 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테크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한 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당히 재미있고요. 그리고 참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테크를 시작해서 성공했다는 게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리고 다시 또 홍보를 하자면 제가 머니티비라는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는 5분가량의 짧은 영상을 만들고 자막도 다 달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도 쉬우시고 보시기도 상당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으실 때는 간단하게 짬을 내서 5분가량 보시면 돈을 모으거나 제테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내용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은 초창기여가지고 부의 기본, 돈의 기본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쭉 한 번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